다음 서재 히어어어 그 극רך 느끼는직 그럼 쉬워 내 평생 살아온 길 아니, 호흡을 왜 안 쓰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삶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삶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야 영이 없는 사랑 날려갈 길 모두 마침으로 주의 은혜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지금까지 진해 온 길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야 찬악해가 찬악해가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야 찬악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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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찬악해가 내 평생 내 평생 내 평생 사랑이 주의 은혜라 짜지 마시고 주의 은혜라 공간으로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사랑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잘하셨어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저녁보다 오직 주의 은혜가 많은 공로 계좌 없어야 엽더더 다다다 찌가 아니고 다다 나는 공로 나는 공로 전혀 엽더더 이 호흡을 연결하는 거예요 엽더더 다다 나는 공로 두 손이 없더더 그렇죠 오직 주의 은혜가 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두가 힘든 게 어디 모두가 힘든 게 어디 아니 전부 다 알겠습니다 아니, 안 쓰고 지금 이렇게 써. 지금 안 쓴 거에요? 안 쓴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되겠네. 난 썼는 줄 알고 지금 욕먹을까 봐. 많이 안 썼어요. 쓸 때마다 제가 정지시켰잖아요. 정지시킬 때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하라고 한 거고 나머지는 안 쓴 거예요. 이렇게 공간으로 최대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죠. 그 노래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노래가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좋다고 박수를 쳤잖아요.